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의 김연기 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죠? 4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2023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스튜디오에 첫 방문해 주신 손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랜만에 또 인사 한 번 부탁드립니다.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4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여러분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계셨는지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얼마 전이었어요. 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는 4.19였는데 4.19 혁명 기념일 때 의장님도 민주묘지 참배하셨더라고요. 제가 이틀 전에 먼저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 함께 가셨습니까? 당연히 저희 서울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함께 했고요. 한 20명과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박명록에 글귀도 적고 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명록에는 4.19 민주혁명의 이념을 개성한다. 개성한다. 이게 헌법 전문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그렇게 썼고요. 4.19 국립묘지는 저하고는 또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4.19 의거 그때는 의거라고 했습니다. 4.19 혁명의 당사자입니다. 저를 시간만 나면 저희들을 데리고 참배를 갔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4.19 혁명의 정신 시대적 배경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셨습니다. 지금 회기 중이시죠? 네. 임시에 회기 중입니다.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분수하게 지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협치는 좀 잘 되고 있나요? 좀 비교적 조용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협치 잘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질문 주시면 그 협치에 어떤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들려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몇 달 뒤면 한두 달 뒤면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걸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랑한다는 게 좀 모양새가 안 좋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싶고요. 특히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에 엄격한 기준 가차대로 예산 심의를 했다. 이것이 가장 큰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방송 지원 조례 폐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또 서울시립대학이나 서울사회서비스원에 뷰로 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들은 잘했다.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마음은 초선처럼 또 능력은 사선처럼 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되겠죠.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전세사기 문제가요. 워낙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측에서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세요? 의회 차원에서도 했고요. 또 다수당에는 국민의힘 측안에서 저와 함께 대책 마련을 검토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국민의힘에는 약자와의 동행특위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특위에서 어제 그저께 논의를 했고 소위 3종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회의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3종조례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첫째는 주거기본조례 그다음에 청년주거기본조례 또 하나는 이임대차 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그러니까 개정 두 건 제정 한 건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준비는 국민의힘 측에서 했습니다마는 민주당하고 협의해서 이번 회의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어제 논의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 막아주는 내용일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피해자분들을 위한 그런 대책이나 대안도 논의가 되나요? 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은 근본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이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임차 보증금을 이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더 학대하겠다 청년들에게. 또 전월세 종합 통합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완스도브로 금융과 법률 지원을 해드리겠다. 또 전세 가율 지역별로 전세 가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 부동산 앱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겠다. 중요한 정보 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피해자분들은 상황이 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국회에서 부동산 임대차 3법을 좀 통과시켰는데 상당히 무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빨리 보완이 돼야 현장에서도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또 부분도 함께 다뤄줘야 할 것 같고요. 서울시산림 조금 더 여쭤보면요. 지하철 버스 요금 300원 올리는 조건으로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또 논의가 더 전개가 되는 건가요? 지난 2월 임시회 때 집행기관인 서울시청이 제출한 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고요. 단서를 달기를 하반기에 인상을 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안은 아닙니다. 현행 지하철 요금은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8년 동안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300원을 인상해도 원가의 70% 정도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적자 지하철 운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 또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상안을 통과시켰고 시행도 하반기에 미뤄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다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괜찮다고 하실 텐데 지금 너무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적진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부담을 느끼죠. 따라서 지하철 요금 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리듯이 8년 동안 동결이 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지하철은 지속적인 안전에 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동차를 신규로 낡은 전동차를 폐기하고 새로 구입한다든지 지하철 궤도를 정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요금 인상 말고 대신해서 무임승차 연령을 좀 높이자 돈을 더 걷자 내게끔 하자 이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이후로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는데요. 지하철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자의 한 30% 정도가 무임승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무임승차를 하는 대상 연령을 상향하자는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그것은 아주 하지책입니다. 거기서는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 의회도 그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잖아요. 세대 간 갈등보다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 산업화를 이룬 분들이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하철도 무료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들에 대한 복지는 정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문제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0.7명대까지 내려왔고 서울시만 보면 더 심각합니다. 0.59명인데 이게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서울시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0.59명. 0.59는 아주 심각하죠.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죠 이 정도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서울시의회도 집행기관인 서울시청과 또 서울교육청과 함께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부족하죠. 근본적인 대책은 중앙정부가 수립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깊게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다자녀 대상을 3인에서 2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둘 있는 곳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변화죠. 그다음에 다자녀 지원 연령을 13살에서 18살로 다시 변경하는 안을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 근거 마련을 해서 난인 극복 지원 조례도 발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또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약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소식 듣긴 했습니다. 참 그런데 각 서울시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좀 높이고자 다양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물론 해가 좀 길게 봐야겠습니다만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이나 정책은 즉 처방은 보면 약간의 땜질식 처방이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고요. 즉 낳기만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 양육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청년세대에게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빨리 마련해 줘야 되겠죠. 일자리. 일자리를 마련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국가가 아이들을 양죽하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인식이 들면 출석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혼인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고 있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도 좀 일조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꼭 빨리 결혼하셔서 한 5명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명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이랑 보도를 통해서 계속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프로젝트 명이 많이 들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핵심 콘텐츠인데 이게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다양하죠. 지금까지는 한강이 서울시민들에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했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한강은 이수 즉 이용하는 것보다는 치수. 물을 관리하는 데만 치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강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저는 한강 재발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준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노들섬에다가 예술섬을 만들다든지 또 아주 높은 조망대를 서울링이라는 조망대를 만든다든지 곤덜라를 만들어서 한강을 감망할 수 있게 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렇게 출시를 하니까 시민들로서는 약간의 걱정이 있겠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인지 정밀하고 정치하게 만들어진 정책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정비하고 정돈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뭔가 외국에 있는 멋진 것들이 한강면에 쭉 그런 깔리는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 이게 정말 잘 준비가 되고 또 만들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옆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의회의장으로서 앞으로의 또 운영 방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은 어떻게 해가실 계획이신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거기에 치중을 했고요. 특히 의회를 바로 세워서 시민들이 의회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산불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즉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산불 원칙에 입각해서 심의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효불급한 예산과 정책 두 번째는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과 정책 세 번째는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 이 원칙을 대입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했고 정책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예산을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을 정비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정책 조례도 많이 개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믿음이 가고요. 회기도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장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앞서서 마음은 초선처럼 또 능력은 사선처럼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선쯤 되면 정치가 좀 쉬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죠. 초선이 보는 시각과 사선인 의장이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고 좀 매람된 얘기지만 사선쯤 되면 좀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도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넓은 시각으로 함께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의장님 모시고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악과 함께 저희 청취자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애청자 최우선 프로그램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주최하는 슬라생배 슬라코씨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응시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 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오늘 문제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서울특별시 의장님과 함께 했으니까요. 서울시와 관련한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이 즐거운 축제 이번 달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5월은 서울 전체가 축제로 들썩일 것만 같은데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30일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류공연부터 서울야경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광화문 메인 행사장에는 웰컴게이트가 있고요. 인기 캐릭터인 핑크색 벨리곰, 또 포토존이 있습니다. 29일부터는 한강에서 드론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울의 문화부터 관광, 쇼핑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뽐낼 이 행사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서울 페스타, 2번 서울 파스타, 3번 서울 랍스타, 4번 서울 슈퍼스타 김연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번 장문대관 샵 094 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의장님 갑자기 본인 이름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겠습니다만 행사 소개 간략하게 해 주시고 힌트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축제라고 하죠. 축제의 영문 표기를 생각하시면 힌트가 될 것 같고. 저는 엄정화 씨 노래 생각나네요. 그렇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아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서울도 많이 침체했고 특히 시민들의 문화생활도 많이 어려우신 환경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서 서울시청이 서울시가 아주 알차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잘 준비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즐기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많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기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1번 서울페스타. 2번 서울파스타. 3번 서울랍스타. 4번 서울슈퍼스타 김연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대관 샵 094 5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으로 대비하신 게 7월 3일 맞습니까? 7월 4일부터. 7월 4일. 곧 있으면 이제 1주년이 될 텐데 그때쯤 한 번 또 방문해 주셔야죠. 저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의회가 한 역할을 시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오실 거니까 오늘은 1주년이 되는 그 7월 4일까지 서울시의회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각오를 끝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슬기로는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저도 슬기로는 라디오 생활 청취하는 애청자입니다. 여러분들 늘 많이 들어주시고요. 서울시의회는 지금 회기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6월이 되면 작년도 집행기간인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이 쓴 예산을 결산합니다. 아주 알차게 결산을 해서 시민이 내신 세금이 한 푼도 세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7874님은 저는 수원시민인데 축제 때는 서울로 놀러갈게요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네요. 서울축제는 전국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도에 계신 분이라도 와서 즐기시면 대안영입니다. 네. 정말 즐거운 서울 즐거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기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